오랜만에 남은 떡을 많이 먹는데 물이 자꾸 붓고 탈까봐 물리 줄어들어. 물리 떡에 스며들어가고 줄어들어요. 만두랑. 계속 불어서 맛이 있을려나 모르겠어. 짜지 않을래. 처음부터 물이 조금낭하기도 하고 그 정도 익었으니까 먹어볼게요. 김치도 있고요. 장인 때문에 못먹고 있다가 좀 나아졌어. 그리고 오늘 리뷰할 것도 있어요. 바로 시나몬. 아니 다시 샀네요. 키에리 컸죠? 3세 피규어로입니다. 얘들 눈망울이 너무 이뻐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거의 많은데 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규어는 없지 않지. 그 렌즈가 이렇게 시나몬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키에리 컸죠?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 생일건데 쉬울꺼야. 이렇게 안해봐. 크네? 멜치스 포도맛도 사가지고. 여름 탔을까? 차롱이 탄산한 맛. 드릴맛 볼게요. 어쨌든. 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네요. 이렇게. 네. 크롱이 나왔어. 저 크롱이 목소리를 좋아할게요. 이리리리리를 봤었는데. 뭐였더라. 여기 있다. 여기 크롱이. 하트 보라고 눈망을 엄청 귀엽게 생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꽝이네요 난 이 하트가 있을 줄 알고 산건데 너무 실망스러워 돈이 아까울 지경인데 팔아넘기고 싶으면 비쥬얼 근데 뭐 내 모니터에 코오미가 많아가지고 꾸밈 날은 괜찮을지도 다양한 코롱이 있으면 좋지만 키링도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제 코미티 생각보다는 쿠키드 이하네요 추천은 안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지금 오늘 코롱이 같잖아 실패 개성있긴 하다는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귀엽긴 해요 뭐 반만 3분의 1만 만족